안녕하세요 승용쌤이에요 효자 여러분들 어서오시고 예비 효자 효녀 여러분들 뭐 일단 왔으면 효자 효녀야 들어와 들어와 자 오늘은 말이죠 2025학년도 상승효과 커리큘럼 가이드 영상이에요 자 끝까지 한번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원래는 이 커리큘럼 가이드 영상을 선생님이 찍었다가 1, 2월 버전으로 지금 다시 찍고 있습니다 왜냐 또 이게 지금 2024년이 됐거든요 2024년 첫 스튜디오 촬영이에요 그래서 와보니까 선생님도 또 에너지가 더 뿜뿜 막 올라가기도 하고 열심히 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이게 그 1년 동안의 전체 커리큘럼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 페이지 들어가 보시면 뭐 표로도 되어 있고 막 이렇게 다 있어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시점에 궁금한 거는 그래서 1, 2월 달에는 무슨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니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뒤까지 보자 그러면은 뭐 6평 전까지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것들이 이제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계속 Q&A 같은 데다가 상담 받고 남겨주고 하는데 뭐 상담 오는 건 얼마든지 환영이에요 그러면 선생님이 개별적으로 가이드를 해드릴 텐데 일단은 1, 2월에 대해서만 좀 집중해가지고 말씀을 한번 드리는 게 좋겠다 싶어서 커리큘럼 가이드를 다시 찍게 됐습니다 자 이제 1, 2월 버전이에요 자 보시면은 더 심플한 더 강력한 더 심플하면서 더 강력해졌다 뭐가 심플해졌느냐 자 구조가 말이죠 스텝 1부터 스텝 4까지 그냥 딱 이렇게 4단계로 깔끔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자 스텝 1이 요게 이제 기초 개념 공사라고 해서 그냥 이름만 봐도 느낌이 오죠 아 기초 개념 공사구나 자 요게 이제 그냥 1년 풀 커리큘럼 기준으로 보면은 1, 2월 달에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거고 이제 이 3.5라는 거 조금 더 설명을 하겠지만은 얘가 이제 그 6평 대비 본격적으로 평가한 모의고사 들어가기 전에 공부를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6평 보고 나서 오 나 이제 조금 할 줄 아는 것 같아 개념 기출에 대한 기본적인 게 됐어 하시는 분들은 스텝 3에서 이제 딥하게 되고요 그게 끝나고 나서 이제 9평 지나고 나면은 파이널 버전 라이즈 자 근데 오늘 요거 두 개는 얘기 안 할게요 요거 두 개에 대해서는 뭐 이제 아직 나중 얘기니까 일단 요거 두 개 집중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첫 번째 보시면 상수육과 기초 개념 공사 1, 2월은요 이제 수능 입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겨울방학과 고3 기준으로 하게 되면 예비고3 3월 학평 대비가 되겠죠 그리고 뭐 N수생이라고 하더라도 아 나 이제 수능 다시 볼 건데 기초가 너무 부족해 뭐 3등급 이하 학생들이라 그러면은 당연히 요거부터 이제 시작하셔야 되는 게 맞고 뭐 좀 성적이 잘 나왔었다라고 하더라도 어쨌거나 N수를 하게 됐다면은 요거부터 시작하는 거를 강력하게 선생님이 권장을 합니다 자 이제 스텝 1에서 선택과목은 빼고 일단 공통과목에 대한 얘기를 할게 왜냐하면 선택과목은 좀 이따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따로 모아서 얘기할 거니까 공통과목만 얘기를 하자 그러면은 가장 처음 시작이 상승의 시작이에요 상승의 시작 요게 처음에 선생님이 요 강좌를 만들었을 때만 하더라도 그래도 간접 출제 범위가 좀 덜 중요했었는데 수능이 변화하면서 점점 간접 출제 범위가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수학 1, 2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거를 안 하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겪더라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상승의 시작을 약간 선택 강좌 느낌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아니야 이거 원래 이번에 없앨까 하다가 이거 그냥 무조건 해야 된다 싶어가지고 선생님이 다시 촬영했고 완강까지 됐습니다 강의 계정이 됐어요 상승의 시작 그래서 상승의 시작 요거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 요거 매우 컴팩트해요 빠르면 이틀에서 길어야 3, 4일이면 끝나고 중학교에서 배웠던 도형과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도형의 방정식 함수 이 수학 1, 2를 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내용이 들어있으니까 요거는 필수로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다 요렇게 세트로는 일단 꼭 하셨으면 좋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상승의 수학 1, 수학 2 같은 경우에는 교재는 동일한데 강의를 새로 찍었습니다 작년에 수업 들었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비교해보면 알겠지만 강의가 훨씬 더 깔끔해지고 판서라던가 구성 같은 게 훨씬 더 간결하면서도 이해가 더 잘 될 거야 그래서 지금 이제 개정된 버전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요게 지금 여러분도 보는 시점에 따라서는 개정된 버전이 같이 떠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예전 버전이 사라진 학생도 있을 거야 그럼 예전 버전이 안 보이면 선생님 뭔 소리인가요? 하게 되면은 2025 개정 버전으로 그냥 수학 1, 2 공부하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이제 선생님 저는요 그냥 처음부터 천천히 타이트하게 안 하고 천천히 좀 가겠습니다 하는 사람들은 개정 버전으로 가시면 되고 만약에 선생님 저는요 상승효과 빠르게 듣고 빨리 3.5로 넘어가고 싶어요 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완강이 되어 있는 2024 버전을 들으셔도 돼요 왜냐하면 교재가 똑같기 때문에 일단은 그걸 가지고 진도를 나간 다음에 나중에 복습할 때 새로운 버전으로 다시 봐도 되는 거니까 내용적인 부분에서 달라질 거는 크게 없어요 그런데 이제 가르치는 방법이나 순서라던가 판서라던가 이런 부분이 훨씬 더 업그레이드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둘 다 보셔도 상관이 없어요 약간 좀 다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번에 이제 추가되는 거 라이브 같은 상승효과 PT 이게 지금 신기고 이게 지금 별표 쳐야 되고요 이게 정말 선생님이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아직 지금 이걸 촬영하는 2023년 1월 초 시점에는 개강을 안 했는데 이제 계속 그 홍보를 위한 안내를 위한 공지라던가 영상이라던가 이거 올려 드릴 건데 이 PT가 여러분들의 진짜 기초 개념을 정말 탄탄하게 만들 수 있는 신규 강좌로 준비를 했습니다 PT 뭐예요? 퍼스널 트레이닝인데 이게 보통 이제 뭐 요새 뭐 PT 이런 말 많이 쓰지만 진짜 여러분들을 빡세게 트레이닝 시켜 드릴 거예요 그럼 이제 이런 것들 공부하다 보면은 뭐 선생님 수업뿐만 아니라 기초 개념 공부하다 보면 뭔가 인강만으로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잖아 그래서 선생님 저 문제집 뭐 풀어야 되나요? 이런 질문을 하는데 문제집 풀 필요가 없게 만들어 드릴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선생님이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할 건데 요거는 이제 1월 말에 개강을 우리가 예정을 하고 있어서 요걸 듣기 전에 요거까지는 필수적으로 기초가 부족한 사람들은 2회도까지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요거 아까 뭐 빠르면 2일에서 한 3살 걸린다 그랬죠? 얘도 한 5일, 5일 잡으시면 돼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뭐 3일에 끝냈습니다 4일에 끝냈습니다 이렇게 해서 3일 기준으로 선생님 얘기를 했었는데 5일 정도로 생각을 하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4일에서 5일 근데 일주일은 넘어가지 말자 매일 이렇게 한 번씩은 공부한다는 기준으로 해서 하루에 뭐 한 4시간 정도는 할 수 있잖아 수학은 그러면은 한 5일 정도를 봤을 때 이거 5일, 5일 이렇게 되는 거고 뭐 다시 한 번 2회독할 때는 뭐 3일 정도 걸릴 수 있겠죠? 그럼 이제 요거 끝나는데 한 2, 3주 정도 잡으면 된단 말이야 오케이? 아무리 길어져도 이거 막 두 달 동안 공부하시면 안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요거는 다 빠르게 끊는 상태에서 PT로 들어오시면 되는 거야 혹시 작년에 수강했던 효자들 중에서 선생님 저는 뭐 3.5나 DB3.5까지 했었는데요 라는 사람한테도 이게 정말 도움이 될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 저 공부 다 했는데 기술 다 풀었는데 근데 4등급인데요 선생님 왜 이렇게 실력이 안 늘죠? 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하시면 된다 근데 할 때 어차피 여러분들이 다시 시작하는 거라 그러면은 요거를 듣고 나서 PT로 넘어오라는 얘기지 이게 지금 1, 2월에서의 핵심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이게 정말 정말 중요하다 기초 개념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아 그냥 뭐 다 아는 건데 라고 생각하지마 여기에서 선생님이 그래프 그리는 것들 다 꼼꼼하게 알려드릴 거고 그 수학 1 교재나 강좌 같은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그래프 같은 거 굉장히 정교하게 삼각함수는 삼각함수의 틀 점 다 찍어드리고 지수로그함수 같은 경우에는 막대 그래프 여러분들이 그동안 배우지 못했던 그런 툴을 가지고 정말 잘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릴 거고 그거를 연습하는 단계가 이제 PT라고 생각하시면 돼 요거 필수, 필수 선생님 2회도까지 추천을 해요 그리고 나서 여기 PT 오게 된다 그러면 사실상 기초가 부족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1, 2월을 이거를 반복하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부족할 거고 굉장히 연습이 많이 될 거야 할 게 많을 거야 그래서 이제 작년보다 훨씬 더 심플해졌지만 강력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요 PT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라이브 같은 상승효과 PT예요 선생님이 현장 강의처럼 라이브로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야 그렇지만은 이거 작년에 이제 효자들이 굉장히 돈 많이 받았던 라이브 같은 컨텐츠인데 뭐냐면 딱 한 시간이나 이렇게 딱 시간을 정해놓고 학원 가듯이 딱 그 한 시간을 켜놓으면 돼 그 한 시간 동안에 선생님이 야 봐봐 1분 컷 1분 줄 테니까 그거 한번 해봐 아니면 나랑 같이 지금 해보자 라는 현장 강의 혹은 과외 느낌으로 선생님이 진행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진짜 라이브 수업 듣는 것 같은 근데 인강의 장점이 뭐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시간을 들을 수 있다는 거죠 그 장점은 살리면서도 현장 강의 그 라이브 감은 살려서 만들어드리는 거야 왜냐하면 이게 PT라고 하는 건 트레이닝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 트레이닝 방법 알려줄 테니까 해보세요 나라도 못하죠 선생님도 막 운동 열심히 해야지 했는데 집에 가서 해야지 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혼자서 하기 힘든 학생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진짜 시간 딱 정해놓고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거야 이거 이미 작년에 파이널 카운트다운 할 때 선생님이 요거를 해서 되게 도움 많이 받았다고 학생들한테 피드백을 받았거든요 그거를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발전시켜서 라이브 같은 상승효과 PT 만들어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이 1, 2월 달에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처음에 진짜 그 청혼의 푸른 꿈을 안고 나 열심히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야 그리고 막 계획을 세워 막 플래너들 빡빡하게 세웠는데 막상 하다 보니까 제대로 안 될 수 있단 말이야 그런 사람들은 여기 그냥 들어오면 돼 그래서 하루에 선생님이 그냥 다 정해놓을 거거든요 1일차, 2일차, 3일차, 4일차 딱 정해놓을 거야 그럼 1일차 딱 그 시간만큼은 그냥 켜놓으면 되는 거야 그리고 선생님하고 같이 하면 돼 오케이? 여러분들 운동하면 혼자서 안 되잖아 근데 PT 끊어가지고 가면은 거기서 뭐라도 시킬 거 아니야 그거 따라 하는 대로만 하면은 진짜 빡세 그러다 보면은 근육이 키워지고 여러분들이 운동을 잘하게 되는 것처럼 공부도 마찬가지 진짜 잘하게 만드는 단계까지 끌어드릴 거예요 그게 지금 이제 PT다 자, 그래서 PT 안에서의 구조를 이런 식으로 지금 잡아놨습니다 자, 이게 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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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컨텐츠인데 PT라는 그 컨텐츠 안에 진짜 어마어마한 양을 여러분한테 드릴 건데 첫 번째, 봐봐 LN이에요 Look and Experience 자, 여러분들이 야, 얘들아 봐봐 봐봐 이거거든 자, 봐봐 처음에는 계속 많이 보면서 경험하는 게 중요해 근데 그냥 여러분들 혼자 보면은 이거 어떻게 봐야 될지도 모르겠고 지루하기도 하고 이게 막 흐트러진단 말이야 그래서 PT 안에서 여러분들이 진짜 눈으로 보면서 경험하고 각인될 수 있게 만들어 드릴 겁니다 이거 진짜 교재를 아주 끝내주게 만들고 있어요 지금 장난 아니야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수능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교과서 모든 내용들 여러분들이 그냥 뭐 문제풀이 연습 같은 거에 필요한 그런 교과서에 있는 모든 것들 그냥 수능에 나온 이거 안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것들을 선생님이 바바로 정리를 쫙 해놓은 거야 이게 약간의 사전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거고 이거를 하나를 갖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선생님 나중에 3점이나 딥을 공부를 하든 뭐 다른 공부를 하든지 간에 그냥 딱 찾아봐서 아, 몇 번 봐봐 이게 나왔구나 이번 6평에서 바바 몇 번이 나왔구나 이걸 가지고 다 해결이 되게 만들어 드릴 겁니다 그거를요 비주얼적으로도 여러분들이 딱 각인될 수 있도록 구성을 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첫 번째 바바고 L&E 그 다음 이제 돌려 여러분들 맨날 선생님 저 몇 바퀴 돌릴까요? 문제집 어떻게 돌릴까요? 이렇게 돌려 돌려 하는데 진짜 돌리게 만들어 드릴 겁니다 자, R&B 준비했습니다 이건 뭐냐면 리핏 반복하면서 펄크업 펄크업 하자 이런 거야 이 두뇌의 근육도 펄크업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제 바바에서 배운 것들을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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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정말 같은 것들을 운동할 때 보면 예를 들어서 스쿼트 이렇게 앉았다 일어났다 이러고 스쿼트라고 하잖아요 근데 스쿼트 같은 거 자세 딱 배운 다음에 그거를 3세트 5세트 10세트 막 시킬 거 아니야 트레이너가 그런 식으로 선생님이 시켜 드릴 거야 여러분들이 안 할 수가 없게끔 자, 5분 동안 1세트 간다 자, 5분 딱 시간 재고 딱 한 다음에 또 2세트 간다 3세트 간다 진짜 빡세게 시켜 드릴 겁니다 그게 이제 돌려라는 컨텐츠고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문제집 같은 거 풀다 보면 아주 기본 개념을 연습을 하고 싶은데 뭔가 좀 불필요한 게 덕지덕지 약간 내신 스타일로 붙어 있어가지고 아, 나는 진짜 그냥 인수분해만 연습하고 싶은데 인수분해만 있는 게 아니라 뭔가 닿게 섞여 있으니까 어렵다 라고 느끼는 사람들 근데 요즘 운동할 땐 어떻게 하냐면요 운동할 때 여러분들이 막 산에 가가지고 막 뛰어다니고 막 뭐 굴러다니고 이러면 운동이 되긴 하겠지만은 운동 요새 어떻게? 과학적으로 하잖아 딱 어떤 근육만 운동할 수 있게 트레이닝을 시켜준단 말이지 공부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푸는 것 같은 경우에는 종합적인 거를 다 하는 거야 근데 이 트레이닝 단계에서는 그거를 아주 세분화시켜가지고 딱 이 부분만 운동할 수 있게 딱 이 부분만 운동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게 지금 PT의 핵심인데 그거를 반복할 수 있게 리피트하면서 벌컵하게 만들 수 있는 단계가 돌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실제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보면서 약간의 테스트 느낌 그렇다고 해서 뭐 지금 그 기초 개념 공사는 단계에서 막 빡세게 실전모의고사 할 수는 없잖아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스스로의 힘으로 풀면서 성취감 느낄 수 있게 만들어드리는 게 풀어 단계입니다 풀어 자 여기 밑에 뭐라고 써있냐면 서플먼트라고 써있는데 운동하다 보면 뭐가 필요하냐 보충제가 필요해요 보충제 먹고 프로틴 단백질도 먹고 이래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원래는 이거 프로틴인데 아이고 여기 지금 E가 빠졌다 E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게 오타가 아니고 프로틴 여기 풀 이렇게 쓴 거예요 그냥 단백질 느낌이긴 한데 사실은 여러분들 풀어라 이런 거지 프로틴인 거야 프로틴 원래 오타가 아닙니다 이게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성이 돼 있는 게 이제 상승효과 PT 어마어마할 것 같죠 그쵸 이거는 따로 선생님이 또 가이드 안내 영상 찍어드릴 건데 이게 어쨌거나 1, 2월 달 그 기초 개념 공사에 신규로 더해지면서 여러분들을 강력하게 만들어줄 프로그램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스텝 1이 이렇게 이제 끝나는 거고 이제 3월 5월로 넘어갈 건데 이제 기초 개념 공사를 열심히 해야 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1, 2월 동안에는 요구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게 좀 빨리 끝났거나 아니면 선생님 저는 작년에 한번 공부를 했거나 뭐 고1, 2때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그래서 빨리 3.5, DB3.5까지 막 가고 싶어요 라는 사람들은 1, 2월에 3.5도 공부를 하시는 게 좋겠죠 그쵸? 진도를 빨리 나가면 돼요 그러니까 뭐 기초 개념 공사가 완강이 안 돼 있다 하더라도 2024 버전으로 완강하면서 이거 바로 그냥 넘어가시면 돼 3.5에서의 핵심이 뭐냐면 핵심 개념과 기출을 완성하는 거다 근데 이 무슨 핵심 개념이야? 3.5를 위한 핵심 개념이야 그래서 6월 모평 대비를 하겠다 이런 건데 3.5가 뭔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쵸? 효자라면 다 아는 겁니다 이게 선생님의 가장 히트 상품이자 베스트셀러가 3.5 시리즈라는 건데 3.5가 뭐냐면 3.5점 보통 떠오르는 게 어? 뭐야? 3, 4등급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3.5점이에요 3.5점이 뭐야? 3점과 4점 사이 여러분들 3점 문제가 쉬운 거고 4점 문제가 어려운 건 거 알죠? 근데 그 예전에는 3점 문제는 너무 쉽고 4점 중에서도 어려운 것만 어려웠어 몇 문제만 근데 요새는 3점도 어렵고 4점 초반때까지 어려워 그래서 그 앞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버퍼링이 막 엄청 걸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3.5점 그 다음에 3.5등급 3.5등급의 벽이라는 게 진짜 두터워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것들이 있냐면 모의고사 같은 거 보다 보면 선생님 저 고1, 2때 1등, 1, 2등급 받아 봤습니다 아니면 뭐 3월 학폰도 잘 보고 심지어는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에서도 등급이 잘 나와서 막 2등, 1등까지 가는데 실제 수능 가게 되면은 3, 4등급으로 떨어져 버리는 학생들이 진짜 많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수능 자체가 모의고사보다도 훨씬 더 어렵게 느끼게 설계가 돼 있기 때문이야 그래서 그 벽을 시원하게 뚫고 올라가면 다시는 거기로 안 내려와 근데 그거를 시원하게 못 듣고 약간 애매하게 왔다 갔다 하는 그 단계가 3.5라는 거예요 물론 밑에서부터 올라온 학생도 마찬가지야 9등급, 8등급, 7등급, 6등급, 5등급, 4등급까지는 신나게 올라올 수 있거든 기계공 해가지고 막 하잖아요 그럼 막 문제가 막 풀리면서 오 선생님 점수가 막 오릅니다 막 이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 3.5에서는 벽에 딱 부딪혀 버려요 3.5 그게 어려워 무서운 놈이야 얘가 그 다음에 3.5페이지라는 건 뭐냐면 수학시험을 보면은 여러분들 1번부터 30번까지가 있어서 수학시험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3페이지랑 4페이지를 보시면 아까 말한 딱 그 버퍼링 걸린다고 하는 8번, 9번, 10번, 11번, 12번 딱 그게 3, 4페이지인데 예전 같으면은 8번, 9번, 10번 같은 거는 너무 쉬워가지고 막 해설 강의도 잘 안 했어요 근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아 요즘은 그 번호 때가 굉장히 까다로워지고 어려워졌단 말이에요 버퍼링이 막 걸리는 거야 나중에 설명 들으면 다 알 것 같은데 그게 어디에 모여있냐면은 공통과목 3, 4페이지에서 3.5페이지야 그래서 그 3개를 선생님이 해결해 드리겠다 3.5점, 3.5등급, 3.5페이지까지 요게 이제 스텝2 상승효과 3.5라고 할 수가 있고 전국에 지금 요단계에 걸려있는 학생들이 진짜 많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1, 2등급 학생이라고 하더라도 도움이 진짜 많이 되죠 왜냐하면 이게 결국에는 3.5 뚫어가지고 3등급 받고 오케이 이게 아니고 3.5를 뚫고 위로 수직 상승해서 올라가겠다라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1등급까지 가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단계라고 할 수 있거든 그 다음 단계 딥 같은 경우에는 1등급을 다지는 그래서 만점까지 가는 단계고 요거는 1등급까지 올라간 단계이기 때문에 불안정한 1등급이나 2등급 학생들한테도 꼭 필요한 선생님의 전체 커리큘럼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그 코스가 3.5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계공 듣고 여러분들이 이제 최선을 다해야 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3월에서 5월 혹은 6평 이후에도 얘네들을 계속 반복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선생님 저 지금 7등급, 6등급이라서 하는 사람들도 나중에는 결국에는 이거를 다 뚫게 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어디서부터 시작하냐의 문제인데 진짜 내가 수학에 아주 자신 있다라는 게 아니라 그러면 웬만하면 스텝 1 기계공부터 해서 쭉 가는 거를 강력하게 권장을 해 왜냐? 이 선생님 구조의 특징이 어떤 거냐면은 이 상승효과 3.5에서 앞에서 배웠던 거를 계속 자동 복습되게 시스템을 만들어놨거든요 그래서 그 자동 복습을 통해서 버퍼링 존을 뚫어내는 게 핵심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 선생님 저 다 아는 것 같은데요? 다 알아도 시험장만 가면 버퍼링이 걸리는 게 문제라는 거지 그건 왜 그러냐면 체계적으로 쌓여있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스텝 1부터 체계적으로 올라가는 거를 추천을 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뭐다? 안다 정도가 아니고 시험장에서 버퍼링 걸리지 않고 진짜 시원시원하게 풀 수 있는 거 버퍼링 좀 뚫어내는 게 우리의 목표가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그거를 위해서 3.5를 만든 거예요 자 그리고 3.5에서 어떤 게 있는가 구체적으로 좀 알아보면 상승효과 3.5 수학 1, 수학 2, DB 3.5 수학 1 플러스 2까지 이게 작년에 선생님이 가장 많이 판매된 강좌이자 교재입니다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왜냐하면 거의 모든 등급대 학생들이 이거를 다 거쳐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교재는 일단은 다 그대로 가요 그대로 갈 거예요 여기서 뭐 내용이 바뀌거나 할 게 없어 이걸 가지고 선생님이 만든 걸로 작년 수능 대비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고 이게 학생들의 반응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이거를 개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교재는 그대로 가는데 상승효과 기초 개념공사 다시 찍은 것처럼 3.5하고 3.5 수학 1이랑 수학 2 같은 경우에는 강의를 다시 찍을 거예요 강의를 더 업그레이드 할 거라는 거지 근데 일단 지금 2024학년도 버전이 있기 때문에 진도를 빨리 나가고 싶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2024 버전으로 빠르게 진도를 나가시면 된다 거기서 부족할 건 하나도 없다 오케이 근데 나중에 이제 2월 이후에 선생님이 재촬영을 할 예정입니다 기계공이랑 PT 같은 거 다 끝난 다음에 그러면은 일단은 2024 버전 들은 다음에 2025 버전으로 복습을 하실 수도 있는 거고 뭐 두 번 들을 수 있는 거죠 이외도까지는 선생님이 무조건 강력 추천을 하니까 그래서 요게 작년에 만들어진 컨텐츠인데 문제는 뭐냐면 수능이 점점 더 어려워지기 때문에 PT 했던 것처럼 얘네들을 보완할 수 있는 것들이 더 필요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더 강력해질 수밖에 없어 수능이 어렵지 않고 수학이 안 중요하고 이러면은 얘들아 심플하게 하자 딱 요것만 하면 돼 라고 할 텐데 더 강력하게 보완을 해줘야 해 그걸 선생님이 느꼈고 그리고 선생님 작년 수업 들은 학생들 중에서 선생님 저 기계공이나 3.5부터 다시 시작할 겁니다 이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단 말이야 뭐냐? 아 들었던 거를 또 들으면은 뭔가 좀 약간 그 긴장감도 떨어지고 복습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 3.5 복습을 위한 보충제 보충제를 선생님이 만들어 드릴 거예요 자 이거 보충제 아까 어디서 나왔어? PT 할 때 프로틴 나왔잖아요 프로틴 쉐이크 쉐이키 쉐이키 해가지고 꼴깍꼴깍 먹으면은 운동했던 것들이 더 채워질 수 있는 보충제를 만들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이 3.5와 DB 3.5를 복습할 수 있게 진짜 이거 기가 막힌 컨텐츠를 지금 선생님이 만들고 있습니다 정말 이거를 보면 와 이거는 여기서 공부하는 것도 좋지만 이거 한 것만으로도 정말 공부가 많이 되는구나 싶을 정도로 선생님 이거 강의도 새로 찍을 거고 여러분들이 부족한 부분들을 연결시켜주는 작업들을 할 겁니다 어떤 거냐면은 예를 들어서 기출 문제를 풀다 보면 아 이거 기출과 관련된 개념들이 잘 정리가 돼 있으면 좋을 텐데 이게 상승효과에 어디에 있고 3.5에 어디에 있고 다른 기출에 어디에 있고 라는 것들을 다 연결시켜주면 너무 좋을 텐데 그게 어려운 작업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수작업으로 하나하나씩 막 해야 됐던 거를 선생님이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릴 겁니다 진짜 보충제 쉐이크 아! 한 방으로 끝나게 만들어 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DB 3.5 같은 경우엔 이거는 강의도 새로 찍을 필요가 없는 게 이거는 어차피 2022년, 2023년 2022학년도, 2023학년도죠 그러니까 이제 재작년하고 그 전년도 개정되고 나서 2년 동안의 기출을 만든 거라서 이거는 2년치 기출이고 선별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그대로 가면 돼 그렇다 그러면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은 작년에 시행된 기출이 필요하겠죠 작년에도 시험이 있었을 거 아니야 2023년, 2024학년도 지금 2024년은 2025학년도야 그 작년 기출을 추가로 하기 위한 게 이제 DB 3.5 볼륨 2가 추가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최근 기출 선생님이 강조하는 것은 최신 기출이니까 최신 기출들 빵꾸나는 거 없이 다 채워 드릴 거고요 그 다음 이제 6평 전대면은 아이고 지금 한 달 남았는데 일주일 남았는데 나 공부 뭐 해야 되냐 모르겠는 사람들을 위해서 라이브 같은 상승효과 PT 요게 또 있을 거예요 요게 자 요 라이브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카운트다운 형태로 이루어질 겁니다 제목은 좀 바뀔 수도 있어요 그런데 카운트다운이라는 게 뭐냐면 작년에 했던 거 D-10, D-9 이렇게 날짜별로 뭐 하면 될지를 선생님 딱 알려주고 6평 대비를 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릴 거야 여러분들 인강 듣다 보면은 제일 아쉬운 게 그거잖아요 인강 같은 경우에는 그냥 쫙 찍어가지고 완강 딱 대고 나면은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을 케어를 해주기가 힘들잖아 근데 여러분들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내가 여러분들을 리딩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인강이라고 하더라도 그래서 이제 Q&A 같은 것도 선생님이 진짜 많이 하고 선생님이 그 업계 전체에서 Q&A 게시물 수가 2등이 될 정도로 학생들하고 소통 많이 하고 궁금한 거 다 답변 해드리거든요 그거 플러스에서 D- 카운트다운 6평을 대비하기 위한 컨텐츠까지 그걸 또 PT 형식으로 만들어 드릴 거다 진짜 강력해졌죠 그쵸? 작년 효자들이 보면 아이씨 선생님 작년에도 이렇게 해주시죠 할 수 있는데 뭐 미안해 내가 더 노력했어야 되는데 근데 어쨌든 작년에 여러분들하고 이제 공부를 해보니 아주 잘한 학생들도 있지만 또 아 조금 더 이런 것들이 있었으면 좋았겠습니다 하는 그 아쉬움 피드백을 받아서 선생님이 더 강력해지고 이제 올해 보는 수능 내년 이제 2025학번이 될 여러분들을 위해서는 내가 진짜 더 최선을 다해서 질적으로든 양적으로든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해줘야 되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강화를 하고 있어요 라이브 같은 6평 대비 카운트다운 자 요거까지 있으니까 최소한 6평 전까지 5월 말까지는 선생님 나만 믿고 여러분들이 따라오게 되면은 다른 고민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아 하라는 대로 이날은 이거 하면 되고 1일차엔 이거 하면 되고 3월엔 뭐 하면 되고 4월엔 뭐 하면 되고 5월엔 뭐 하면 되고 그냥 다 정해진단 말이야 근데 물론 하다보면 또 개별적으로 다를 수 있으니까 그럴 때는 이제 개별 상담 받으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선택과목 얘기 마지막으로 해볼게 선택과목은요 1월 5월에 그냥 하나를 묶고 왔는데 공통과목이 지금 훨씬 더 중요해요 지금 점점점 그게 더 그 기조가 더 강해지고 있어요 선택과목보다 공통을 잘 봐야 되고 심지어 이제 작년 수능 본 학생들 중에서는 원점수가 똑같은데 공통을 잘 본 학생과 선택을 잘 본 학생이 있으면은 공통을 잘 본 학생이 더 높은 표준 점수를 받게 점수 계산이 된단 말이에요 이거는 그냥 제도가 그렇게 돼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원점수인데 등급이 다른 학생들도 생기고 공통을 잘 본 학생이 어쨌든 훨씬 더 유리하더라 그리고 공통을 제대로 못하면 선택과목을 할 여유가 없죠 자 그래서 일단은 공통이야 그럼 이제 수능까지 선생님 선택 대충 하라는 건가요? 그게 아니고 1월 5월에 그렇게 하자는 거죠 1월 5월에는 일단 선생님이 공통에 대한 컨텐츠를 강력하게 보완을 많이 했으니까 뭐 PT도 있고 추가적으로 만들어진 것들도 있고 할 게 많잖아 이미 다 완강된 것들도 있고 여러분들 공부할 게 그냥 너무 많아 그렇기 때문에 일단 공통 열심히 하시고 여유가 되면 선택을 한다 물론 이 중에서는 선생님 저 3학년 1학기 때 내신해야 되니까 뭘 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느냐 자 보시면은 작년에 이제 선생님이 만든 컨텐츠들이 상승효과 시리즈, 이륙 시리즈가 있습니다 선택과목이니까 여러분들 하나씩만 하시면 되겠죠? 상승효과 미적분 확통 기하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럼 이제 미적분 선택이라고 하면은 상승효과 미적분 듣고 이륙 미적분 들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륙 미적분 이륙 확통 이륙 기하 이게 DB 3.5처럼 최근 기출이 들어있는 거라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개정할 필요가 지금은 일단은 없어요 그냥 그대로 가시면 되는 건데 마찬가지로 이륙 같은 경우에도 최근 기출들이 필요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다 보충을 할 거예요 그리고 상승효과랑 이륙만 가지고 선생님 안됩니다 저 3.5인데요 공통 3.5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것처럼 선택과목도 만들어주시면 안 되나요? 이런 요청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수요에 따라서 뭐 과목에 따라 다를 수 있긴 하지만은 3.5 선택과목도 지금 제작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럼 조금 더 세분화시키면서 여러분들이 선택과목을 더 집중해서 하고 싶은 사람들은 그걸 하시면 되는 거겠지 뭐 예를 들어서 작년에 공통은 선생님이 열심히 해갖고 공통은 점수 많이 올렸는데 뭐 효자가 미적분을 이번에 잘 못했다 그래가지고 미적분 좀 잘하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들 위해서도 선생님이 추가로 만들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미적분하고 확통 같은 경우에는 상승효과 요거는 강의 개정을 예정을 하고 있고요 기아 같은 경우에는 개정을 안 하는 이유가 얘네들이 이제 선택과목마다 좀 특성이 달라가지고 이거를 딱 두건으로 만들려다 보니까 과목에 따라 조금 다르게 구성이 돼 있었는데 일단은 이 상승효과 기초개념공사에서는 정말 교과서에 충실하게 하는 게 맞다 싶어서 기아가 가장 교과서 버전에 충실했어요 그래서 이제 기아는 그대로 가는 거고 미적분 확통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어려운 것도 막 섞여 있고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기초개념 컴팩트하게 할 수 있는 거 하고 추가적으로 뭐 3점에서 더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선생님이 구성을 할 생각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점에 선생님 저요 공통 아직 안 됐는데 선택도 같이 해야 되나요? 공통이 아직 안 된 사람들은 굳이 생각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일단은 1, 2월 달에는 공통에 집중을 해도 괜찮다 그런데 내신이라던가 혹은 공통은 더 괜찮은 선택이 부족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컨텐츠를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미 강의랑 교재 같은 게 다 만들어져 있는 거니까 하시면 되고 선생님 제가요 기본 개념은 이미 한 번 했습니다 혹은 작년에 수능을 받거나 뭐 내신을 했거나 제가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상승효과를 건너뛰고 1, 2월 달에 공통을 하면서 병행해서 이륙 한 권을 제대로 박살낸다라고 생각하고 공부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 이 이륙이 최근 기출하고 이제 일부 선별된 문제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정말 공부가 많이 되게 만들어져 있어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선생님이 구상을 할 때 선택과목은 이 이륙 한 권으로 진짜 26점 선택과목 만점이 26점이거든요 26점 맞을 수 있게 한번 만들어보자 정말 이건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구성을 하고 강의도 잘 찍고 구성도 잘 해놨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 권을 끝내는 게 쉽지는 않은데 이 한 권을 끝남으로써 정말 PT 받는 것처럼 빡세게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1, 2월 동안에 공통에다가 선택까지 병행을 하려는 사람 중에서 나는 기초 개념이 있다 공부를 한 적이 있다라는 사람들은 이 책을 최소한 2회독 이상 공부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인 컨텐츠들 뭐 3.5, 26이라던가 PT 미적분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제 나중에 나오게 되면은 6평이나 9평 대비하는 시점에 맞춰서 더 추가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릴 거야 오케이 여러분들 선택과목도 필요한 사람들은 그렇게 같이 하시면 되겠죠 근데 앞에서 말했듯이 여유가 없다 그러면 일단은 지금 공통을 집중하는 게 맞아 그래서 공통 실력을 쫙 끌어올린 다음에 오케이 자신 있다 하면서 그 다음에 공통을 다져가면서 선택과목을 같이 끌어올라가게 올해 커리큘럼의 순서는 그렇게 바꿀 겁니다 작년에 효자들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아 일단 기계공에서 공통도 하고 선택도 하고 같이 나가자 이렇게 했었는데 같이 나가니까 힘들어하는 학생들도 많고 지금 기조가 공통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바뀌었다는 거 그거 참고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선생님이 이제 진짜 정신없이 커리큘럼과 이렇게 찍었는데 거의 랩하듯이 지금 얘기하고 있어 자 1, 2월 달에 여러분들이 뭐를 해야 될지가 지금 보이죠? 보이죠? 일단은 1, 2월에 대한 가이드를 말씀드린 건데 좀 길게 보면 6편까지 이 컨텐츠들이 강력하게 준비가 될 거고요 그 이후에는 딥이라든가 라이드라든가 1년 동안 그 1년이라는 것은 정말 수능 직전까지 수능 전날 D-1까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거를 선생님이 끊임없이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심플하지만 그 안에 디테일들은 굉장히 다양한 컨텐츠들이 나오게 될 거고 아까 뭐 프로틴이라든가 쉐이크라든가 이런 얘기 해드렸는데 그런 느낌에 여러분들의 각각 필요한 것들을 채워줄 보충제들도 올해는 많이 출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커리큘럼으로 보면 그냥 4단계 스텝이지만 여러분들이 그 중에서 필요한 것들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고 뭐 풀 커리큘럼 다 들을 수도 있고요 그 중에서 나는 뭘 들어야 되는가 하는 사람들은 선생님과 상담 받으면서 가이드를 받으시면 되고 그런 것들까지 다 일일이 1대1로 케어를 해드리겠다 자 수능까지 함께한다 스위팅! 이거 말씀드리고 약속을 드리면서 이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2024년이고요 지금 이게 선생님은 이게 2024년 첫 촬영이라고 했잖아 지금 올해 이제 첫 처음이니까 에너지를 막 끌어올리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지금 막 좌절하지 마시고 아 나 왜 이렇게 수학이 어려워 공부 못하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수영하고 함께하면 내 별명이 뭐야 슈퍼 히어로잖아 히어로가 되어드릴 테니까 선생님을 믿고 따라오셔서 올해 진짜 수학 실력을 확 끌어올리고 성적도 상승효과 여러분들의 기분도 상승효과 그냥 여러분들이 그냥 즐거워지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저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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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